여성에게 가장 흔한 매우 위험한 질병 6가지 자궁경부암은 가장 흔히 발생하며 인간 유도종 바이러스, HPV, 감염과 관련이 있으며 증상이 거의 없으며 진행되면 골반 통증, 불규칙한 월경, 질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은 21세부터 65세까지 매 3년마다 페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30세 이상의 여성은 동시에 HPV 검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페프 검사 및 HPV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5년마다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 페프 검사 이 중요하며 HPV 백신 접종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등 면역력 강화를 위해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 과일, 채소, 견과류, 양파 등이 좋으며 유방암은 유방조직 내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하고 유방의 덩어리, 종창, 통증, 유출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조사를 통해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방 자가조사는 월경 주기의 7에서 10일 사이에 매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0세 이상의 여성은 매년 유방철형 검사, 매매진 및 초음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후 50세 이상의 여성은 2년마다 유방철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방 자가조사와 유방철형 검사와 조기 발견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등이 사용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철분,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난소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미리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흔히 복부팽만, 소화불량, 배뇨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30세부터 난소초음파 검사를 시작하고 35세 이상부터는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채소, 양파, 마늘 등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 자궁내막암은 자궁출혈이나 이상한 질 분비물, 생리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 검사나 조직생검을 통해 조기 발견이 중요 수술, 방사선 치료, 검진 주기는 개인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35세 이상의 여성은 1에서 3년마다 자궁내막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이전에 자궁내막 이상이나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검진 주기는 일반적인 권장사항이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 요소에 따라 다르며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검진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뼈 조직의 밀도와 강도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주로 폐경 후 여성에서 발생하며 예방을 위해 영양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기 면역 질환에 더 취약하여 루프스, 뉴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으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여성 건강에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비록 증상이 없거나 건강한 상태라도 정기적인 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검진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숨겨진 질병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유지, 금연 및 알코올 섭취 제한, 스트레스 관리, 예방접종,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